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 미국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념해서 진행하게 되는 방탄소년단 다이나마이트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 사회를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자간담회는요. 아쉽지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행사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멤버들부터 다이나마이트 빌보드 핫100 1위 소감을 듣고요. 이후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보도용 사진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용 사진은 기자간담회가 끝나기 전 기자님들의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 미국 빌보드 핫100 1위 기념 방탄소년단 다이나마이트 미디어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디지털 싱글 다이나마이트 발매를 알리는 기자간담회 때 만났습니다. 불과 2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기쁜 소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대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이제 한 분 한 분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씨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비휘자 김태형입니다. 싱글 발매 기자간담회를 이어서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다시 찾아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슈가씨.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준비한 동안 굉장히 즐겁고 신났는데 이렇게 결과까지 좋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요.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우리 기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씨도 인사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이렇게 기자님들과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에 정말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국씨.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매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는데 이렇게 오늘도 바쁜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오나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rm씨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정말 발매때 참석해진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민씨. 네 앞서 멤버들이 얘기해준 것처럼 너무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이 우리 기자님들께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마쳤습니다. 네 아 기자님들의 영원한 희망 제이홉입니다. 아 진짜 다이너마이트 정말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자 이렇게 멤버들이 우리 기자님들께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축하 인사를 정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100 1위. 아 역사를 새로 썼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정말 저도 쾌제를 불렀거든요. 예 근데 정말 2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멤버들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일단 한 분 한 분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핫100 차트 1위를 하는 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일단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아직도 꿈인지 이게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지금 사실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또 뭐 그냥 마냥 이제 음악과 또 춤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팀이 또 이런 진심이 또 세상에 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벅찬 기분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실 저희가 기뻐하는 만큼 또 팬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시는 게 사실 너무나도 뿌듯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팬분들의 응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또 이제 그 힘이 또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들어서 지금의 방탄소년단과 지금의 제이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 모든 영광을 좀 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벅찰까요. 근데 상당히 조용한 가운데 지금 글로벌 미디어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서 벅찬 감동이 괜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민군도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또 너무 즐거워했다 보니까 지금 그 기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저희끼리 설레벌을 많이 치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었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었고 그런데 사실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누군가의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멤버들도 기대했고 그리고 팬분들도 기대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되고 나니까 지금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냥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옆에 이렇게 옆에서 다 같이 힘 합쳐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던 우리 멤버들한테도 고마웠고 항상 응원해주던 팬분들한테도 감사했고 방시혁 PD님 포함해서 우리 빅히트 식구분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냥 계속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전해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지민 씨는 진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따가 자세한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M도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참 이런 소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은 생각하지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쯤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하자마자 다음날 연습이랑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빨리 자야겠다. 전화하고 빨리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좀 그 소뚜껑 자라? 그 가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적절한 속담은 아니네요. 아무튼 옛날 생각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빨리 잤어요. 좀 이렇게 이 감동을 좀 뭔가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려고 빨리 잤고 옛날 생각 많이 했고요. 그 그냥 같이 부대찌개 먹던 거 저기 같이 연습실에서 혼나던 거 녹음실에서 뭐 정말 계속 서로 막 얘기하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침착하게 최대한 되살리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고 단순히 이제 제가 이거에 기여한 거는 이제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금 뭐 지켜보신 아미분들이나 기자님들이나 여기 있는 멤버들 그리고 스태프들 작곡가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침착하게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을 한 분 한 분 듣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인 것 같은데 우리 정국 씨도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아 정말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는데 뒤늦게 알았는데 차트를 확인했을 때 진짜 좀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너무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도는 벙쩌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게 도와줬던 우리 아미가 아미에게 아미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또 멤버들도 참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빅기타르 회사 만나서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서 아미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좋은 기운들이 합쳐져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제 인생에 뭔가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진짜 큰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뭔가 진짜 저를 아 그리고 저는 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 때 너무 큰 선물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참 태어나길 잘한 것 같고 어머니 아버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정국씨 진심으로 생일 축하했습니다. 예 너무 뒤늦었지만 자 진씨도 소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그때 처음 봤을 때 상황이 기억나는데 저에 있는 메시지 방에서 남준이가 먼저 RM군이 먼저 사진을 올리고 발표가 나기 한 10분 20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올리고 아 합성이네 라는 말을 했었어요. 남준이가 그러게 나서 20분 뒤에 똑같은 사진을 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정말 정말 사진이구나 우리가 1위한 사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팬분들께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라고 저희 팬분들과 소통하는 위버스라는 앱이 있는데 되게 썼다 지웠다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방탄소년단과 방탄소년단 및 아미 해가지고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함께 만든 거다 라는 마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팬분들과 즐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곡이었는데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와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 우리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합성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하지만 현실 맞습니다. 슈가 씨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직도 솔직히 좀 얼찰떨하고 믿기지가 않는데요. 특히 목표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합배 1위는 아 그래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 목표가 돼가지고 합배 1위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정말 얼떨떨했고 꿈 같았고 이걸 진짜 일어냈다는 사실에 벅차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확인하고 진짜 꼬집어 봤어요. 이게 진짜 꿈인지 아닌지 아니더라고요. 저당 좋아했던 멤버인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빌보드 차트를 자주 듣고 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함께 이제 같이 만들어주신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슈가의 꿈은 현실이 된다. 네 이따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 씨도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먹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다 고향에서 올라와서 이제 7년 전해를 조금 생각을 하면은 빈손으로 이제 와가지고 숙소 생활하면서 숙소 생활하면서 저희 막 되게 좁은 지하 연습실에서 되게 저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춤과 노래를 되게 열심히 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상경을 할 때 이게 상경을 할 때 이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랑 저랑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그 사기를 맡기도 했고요. 아 괜히 뺑뺑 돌았군요. 이렇게 그 터널을 아니 그러니까 그 역에서 이제 뭐 신사역까지 터널을 3개를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카카오 택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도 너무 떠오르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갑자기 이 성공한 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가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이해가 안가지고 화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막 재밌는 추억거리도 됐고 이때까지 저희가 연습생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힘든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되게 제일 좋은 상장을 받은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상장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오늘만큼은 이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다 있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다. 제이홉 씨가 웃었으면 좋겠다고요. 예예. 비 씨를 또 많이 챙겨주셨어요. 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이 정말 벅찬 소감을 한 분 한 분 들어봤습니다. 아까 RM 씨도 그랬고 B 씨도 그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벅찬 순간이 되니까 점점 이제 옛날 지난 날의 추억들이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날로 돌아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보드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까 합니다. 당첨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번 떠올려봐 주세요. 빌보드 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12월 화양연화 파트2로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71위로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5년 전입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기억으로 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사실 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더 너무 신기하고 와 이 내가 봐왔던 이 빌보드 차트 우리 이름이 있네? 사실 그 이름만으로도 너무 벅찼고 멤버들과도 정말 좀 신기해하면서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정국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된 거거든요. 그 시절에는 진짜 지금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진짜 비슷했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약간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오갔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뭔가 하고 싶어 지는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힘도 없고 뭔가 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가는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그야말로 눈이 부셨고요. 목표하면 정말 슈가 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슈가의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핫백 1위 역시 이뤄냈거든요. 다음 목표도 궁금해집니다. 가자. 아 이거 제가 이제 격술램프야. 이게 빙빙 돼. 아니 제가 제가 이제 말한 목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뤄졌다는 게 정말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야기해도 돼? 라는 이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를 잡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목표도 너무 이뤄서 너무 기쁘고 좋은 한편에 다음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번 곡 같은 경우도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핫백 1위를 하기 위해서 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힘든 이런 시국에 한 분이라도 이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신나서 곡을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여태 이제 생각했던 목표 그런 것들보다 훨씬 기쁘고요. 아 그래도 목표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모두 말하고 있어요. 맨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거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형이 얘기하면 돼요. 아 참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이제 사실 사실 저희가 연초에 그래미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미에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방탄소년단만의 단독 무대를 그래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저의 의지와 그런 걸로 가능한 것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미 그래미 무대에 서서 방탄소년단 노래 하고 싶습니다. 답변에 받은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먼저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사상 첫 빌보드 핫100 1위 달성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대의 텐 꿈을 이루고 나서 멤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어서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님의 질문까지 한번 이어가보죠. 빌보드 핫100 1위 소식이 전해진 뒤에 멤버 지민씨가 SNS에 남긴 계속 눈물이 나요 라는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핫100 1위 소식을 접한 뒤 멤버들과 있었던 또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라고 궁금증을 보내주셨거든요. 지민씨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가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에는 그 소식을 좀 늦게 들었어가지고 그때 형이 몇 시에 알려줬었죠? 3시 20분인가 반인가 제가 4시 넘어서 그걸 들었었는데 4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쇼파에서 처음에는 봤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정국이랑 또 같이 있었는데 쾌재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냥 차트를 계속 보게 되다가 계속 그냥 어루만지게 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서 너무 울고 그러다가 이제 멤버들이랑 계속 얘기하게 됐었 형이랑 얘기하고 남준이 형한테 너무 고생했고 형이 있어서 팀이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들을 멤버들이랑 계속해서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냐면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희가 지켜오던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그리고 해나가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고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 다같이 손잡고 일어서니까 또 잘했다고 칭찬받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흘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또 고맙고 벅차고 했으면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공연하고 싶었어요. 보자마자 진짜 이때 공연을 너무 하고 싶은데 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팬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무대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울면서 했을 거예요. 울면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웠다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다음 질문 계속해서 벅찬 감동으로 지금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센의 김은혜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팬덤을 넘어 미국 대중까지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미국 대중까지 움직이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참 답변드리기 쉽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직 물론 핫1001이라는 게 단순히 팬덤이 움직여서 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정말로 미국 대중들한테 얼만큼 우리가 어프로치가 됐는가 도 잘 모르겠고 팬덤과 대중 사이의 경계가 얼만큼 있을까 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은 아까 지민이의 답변에 조금 이어서 저희가 꾸준히 두드려 왔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음악일 때도 있었고 춤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무대 뒤에서 보였던 모습들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어떤 모든 모습들 그리고 말들이 물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보상받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사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뭔가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방탄소년단 이라는 팀은 참 저희 팀이지만 가끔씩은 되게 우리 팀이 맞나 싶기도 한 그런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왔던 어떤 뭔가 이런 되게 기록들일 수도 있겠지만 음악과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힘 저희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스태프분들 또 기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신 그런 어떤 대외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다이너마이트가 더 친숙했던 이유나 아무래도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디스코 팝 장르이기도 하고 그들이 흥얼거리기 쉽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거시적인 메시지 없이 좀 뭔가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도움이나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기옥처럼 모여서 조금 통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는 참 운이 좋고 이걸 잘 알고 저희가 감사하고 겸손하게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음악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듣기 편하고 힘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가보겠습니다 마이 데일리 박윤진 기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다이나마이트 비사이드 뮤직비디오에서 아 이거 정말 화제가 됐었거든요 노홍철 씨의 제스처를 따라했다는 일명 노홍철 패러디설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노홍철 씨의 제스처를 패러디한 건지 이런 재미있는 장면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비사이드 영상을 보고 좀 놀랐던 건데 감독님 그때 뭔가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뭔가 제스처 같은 걸 요구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때 이제 이제 유튜브로 뭐 영상들 보다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 영상을 보게 돼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진짜 그냥 가볍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메인 촬영이 아니라 약간 뭐 리허설 카메라 약간 카메라 리허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장난 식으로 그냥 했었던 건데 이제 비사이드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보고 되게 웃겼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유쾌했거든요 정말 유쾌했거든요 예 실은 노홍철씨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또 BTS에게도 또 느껴지고 또 흡사하게 또 잘 표현을 해서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잘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어요 무한대전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뮤비를 찍기 전에도 그 항상 봤던 영상이지만 다시 또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서 되게 화제였잖아요 유행이었어요 저희끼리 그거 우리끼리 따라하고 우리끼리 총 쏘고 이게 너무 되게 유행 같은 거였는데 사실 그때 진짜 전혀 뮤비에 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리허설이니까 항상 우리가 리허설하고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웃겨보자고 그러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뮤비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저희끼리도 너무 웃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참 네 안녕하세요 너무 살려주세요 이게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지요? 네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셨어요? 지민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기자님들께 오 그럴까요? 기자님을 향한 마음 눈썹이 포인트죠 눈썹이 네네 맞아요 꿈틀거리는 저 눈썹 참 정말 유쾌한 장면을 그래서 저희도 덕분에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흐뭇해지는데 자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7년 전 데뷔 쇼케이스에서 신인 아이돌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말도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신인상과 대상은 물론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을 했어요 7년 전 자신에게 그리고 현재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좋은 질문 항상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황혜진 기자님 네 사실 7년 전 그렇죠 7년 전 까마득하네요 정말 많은 신인 그룹들이 진짜 나왔었는데 사실 돋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했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체력이 닿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었고 사실 당시 쇼케이스에서 말한 것처럼 팀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진짜 부단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그것보다 더 뭔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사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7년 전에 그런 목표를 또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상이 방탄소년단의 진심을 또 알아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7년 전에 저에게 또 한마디를 좀 한다면은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친구거든요 제이홉이란 친구는 참 그런 노력이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멤버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제는 이런 말도 몇 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제 삶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멤버들이어서 사실 7년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평생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도와주셔서 멤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이홉 사랑해야죠 제이홉 제이홉 씨가 대표로 7년 전에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건네줬습니다 노력은 또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기억에 남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스포츠서울의 김선우 기자님의 질문이에요 방탄소년단 하면 팬덤 아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이 가사로도 팬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화제였는데 멤버들에게 아미란 어떤 존재인가요? 이번에 핫100 1위 차트 1위를 한 것도 모두 아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에게 아미라는 존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고 뭔가 사실 슬픈 일이 있으면 숨기고 싶고 정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좋은 마음 항상 그런 마음 공유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고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는 팬분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그런 곡인데 어쨌든 아미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즐기게 되었고 같이 즐기는 와중에 너무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일단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 진짜 아미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아미 여러분들의 행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님의 질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고 평범했던 일상의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데요 달라진 일상 속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 어디서 힐링과 힘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다양한 취미가 생겼는데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고 100호짜리, 200호짜리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고 또 이제 기타를 쳐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멤버 전체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걸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하반기에 나올 앨범도 작업을 했고 되게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여태 못해봤던 것들을 하면서 조금 그나마 조금 위안과 힐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준이가 요즘 운동하더니 팔뚝이 장난이 아닙니다 굵직굵직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트 사이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때 바짝 알베길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경험에 못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브릿지경제 조은별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월드투어가 취소가 됐지만 빌보드 핫100에서 1위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참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2020년의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컴백을 하고 준비한 이제 투어들 쫙 있고 뭔가 누구나 그렇듯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봄이 오기 직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사실 뭘 해야 될지를 몰랐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차 있고 그랬었어요 음 근데 사실 어떻게 기억 될까 보다는 이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에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소망은 사실은 코로나가 정말 하루 빨리 종식이 돼서 사실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의 정말 어 그런 일이 있었다 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투어를 못했지만 투어를 못해서 많은 팬들을 전세계 팬들을 못 만났지만 그래도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핫100 1위 같은 성과가 있었고 그땐 그랬었지 아 그때 참 힘들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했었는데 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려서 정말 앞으로 어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아 그렇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빌보드 핫100 1위를 해서 너무 기쁘고 좋지만 어 그래도 슬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 힘든 시기에 그때 그 해 굉장히 그때 그 해만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우리 투어는 못했지만 다이너마이트 컴백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던 때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앨범도 낼 거고 지금 퍼포먼스도 열심히 녹화할 거고요 저희의 자리에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 잊지 못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rmc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먼 훗날 그래 2020년 힘들었지만 그 터널의 끝이었어 맞아 그 시 때 그때 또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냈었지 이런 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자 이어서 또 문화일보의 안지종 기자님의 질문도 소개해 드리죠 방탄소년단 멤버를 비롯한 아미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이 염원하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바라보는 그 다음 목표가 궁금합니다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빌보드 1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목표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진용 기자님 외에도 윤상근 기자님, 장진리, 윤준필, 고승아, 모신정, 김현진, 민경원, 김수현, 장동우, 윤소연, 김수영, 홍담영, 김수정 기자님까지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복, 계획, 목표 그리고 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네 제가 먼저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신 것 같지만 제가 뭔가 그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답변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손 닿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인 것 같아요 우선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음악과 무대들을 계속 열심히 준비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밖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 힘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좀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 종식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의 위로와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일 쪽으로 오자면은 뭐 아까 슈가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래미에 가서 정말 이런 다른 나라에 이러한 가수들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빨리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빨리 네 RM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저희의 또 이렇게나 많은 기자님들께서 저희의 앞으로의 행복 그리고 계획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기자님들의 어떤 손을 빌려서 저희의 그 어떤 앞으로를 더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너무 행운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미래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지민이가 앞서 이제 잘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미 어워즈 사실 뭐 음악인들 누구나 꿈꾸는 시상식이잖아요 가서 단독으로 퍼포먼스 저희 노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노미네이션도 됐으면 좋겠고요 뭐 나아가서 상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적 오프도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그래미 시상식을 보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늘 해왔던 공연과 콘서트가 그게 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꿈이 돼버린 것 같고 언젠가 야외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정말 축제 광장처럼 이렇게 큰 공연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지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꿈처럼 느껴지는 게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공연하는 거 그게 지금의 또 하나의 꿈이 돼버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짧게는 저희 이제 올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앨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도 물론 이제 아마 비대면일지 아닐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비대면일 것 같지만 콘서트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방탄소년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항상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으면서 열심히 방탄소년단답게 저희의 용어식으로 이제 잭길업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무대 위 아래에서 잭길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방탄소년단 RM씨 또 지민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해봤거든요 모두가 모여서 정말 그렇죠? 이런 축제 같은 공연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 기자님의 또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틀란틱의 레니카 크루즈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신곡 다이나마이트 무대를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공개함에 따라 그래미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까지 네 개의 메이저 시상식 모두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 대한 소감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형이 태영이 한 말 할래요? 저요? 저 아까 사실 저 호석이 형이 아까 멘트 할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약간 좀 눈물이 났었어요 울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이거 기쁜 날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정말 네 개의 메이저 시상식 모두 다 저희가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놀라고 따라해보고 싶고 언젠가 우리도 여기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7년 안에 저희가 여기 무대에 섰다 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아 이게 아미분들이 만들어 주신 게 정말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박수 칠 만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정말 제 기억 속에서 너무 막 오랫동안 남을 기억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동적인 또 가슴 벅찬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자님들의 질문에 방탄소년단의 답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죠 방탄소년단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씨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정말 이렇게 기자님들에게 편지도 받아보고 저의 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말 보고 저희 기자님들의 편지를 보고 정말 많은 위안과 용기 그리고 정말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편지를 보고 그래서 더욱 더 멋있고 자랑할 일들이 많은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이쁜 기사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슈가씨 네 너무 이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이렇게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씨도 마지막 인사 나눠주시죠 네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네 일단 이렇게 또 좋은 소식으로 기자님들을 또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면서 좋은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국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RM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정말 멋진 기사로 가장 먼저 응원해주시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소리 듣고 저희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민씨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기자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저희가 세운 목표들을 헤쳐나가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앨범 역시나 저희는 저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너무 좋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이홉 네 진짜 기자님들께 핫배 소감을 말씀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게 아직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매번 저희와 기쁜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이런 감정들을 예쁘게 기사를 써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멤버 개개인별 끝인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는 일어나서 드릴까요? 네 네 네 긴 시간 온라인으로 출제된 다이너마이트 미디어에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또 질문까지 보내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일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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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